뒤에서 2등을... 평상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왔었는데 저는 중학교 수학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9월 B거든요 뒤에서 2등을... 평상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왔었는데 저는 중학교 수학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9월 B거든요 뒤에서 2등을... 평상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왔었는데 저는 중학교 수학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9월 B거든요 뒤에서 2등을... 1, 2등을... 감사합니다.